배틀 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 40분 걸린대. 네 안녕하십니까 한결의 TVT 이스라엣입니다. 16강 대진표 어딨냐고요? 저한테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공기로 올라가는데 윤종현 선수 보고 싶으시면은 윤종현 선수는 한성희 선수 테란이랑 경기를 하네요. 내일 대진표 페이스북이랑 유튜브랑 트위치에 올라가니까요.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가 이번 경기는 테란 대 저그전. 저그 대 테란전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죠. 없다. 올라가자. 무난하게 하지마. 이번 경기도 무난하게 하지마. 아까 경기는 내가 무난하게 하려고 한게 아니고 슬퍼서 어쩔 수 없었어. 아프리카는 안하시죠 이러시네요. 아프리카는 내년에 컴퓨터를 사서 동시 송출이 될만한 컴퓨터를 사가지고 그때 설정을 다시 해서 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컴퓨터가 안좋아서 광원효과도 못보고 있잖아요. 일부러 안하는게 아니고 정말 가난해서 그렇습니다. 가난 가난 또 가난 자 정찰 올라가구요 어! 막서치 에반데 이러다 BBS 나가는거 아뇨? 자 일단 이러면서 올라가면서 막경기기 때문에 넬룸넬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은 100% 방송에서 나오시나요? 예 유튜브 수익과 여러분들 후원해주시는 그 수익이 다에요. 아 물론 뭐 얼마전에 갔던 대학교 행사 같은거 가면 돈을 주긴 합니다. 네 물론 그런거는 앞으로 많이 없을거니까 말을 안해도 돈 열심히 모아서 돈 모아서 내년에는 좋은 컴퓨터로 더 좋은 방송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 컨트롤 일단 잘했구요 예 쓰레처리 들어가고 가스 올라가고 걱정되요 이팀님 괜찮아 예 괜찮아요 먹고 살 수 있으면 되지 이거 팔링 찌르기 될거같은데 진짜 모르는거야 이거 될수도있어 진짜 모른다 야 모른다 저걸로 하나 붙여요 그 사내방이 저걸로 떠난것도 잘 모르고 있어 자 어? 대박인데? 이거? 어? 박진영님 안녕하세요 어 대박인데? 대박인데? 자 진짜 통하면 대박 세상에 젤 대박 간다 MARK 통했어요 어 뭐야 뭐야 됐어 됐어 fail습기 절대방이 sgb 뒤로간 타이밍에 정확하게 찔렀고 정확하게 찔러서 안마당 와이틱까지 견제를 하는 그런 모습까지 정확하게 이어졌습니다 좋아요 본전에는 sgb 잡았구요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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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가다 통한다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수를 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럴커러 가자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속입시다 속에 동시에 지어요 그 다음 나는 럴커를 가는 거야 상대방이 생각하는 틈에 럴커를 뽑아가지고 상대방의 뒤통수 때려주는 겁니다 아주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하면 돼 우리가 성공만 하면 돼 성공하시는 발판은 충분히 마련된 것 같아요 월컷크리트 빨리 눌러주면서 일단 너무 무난해 너무 무난하게 잘 되고 있고 월컷 가면서 이제 열심히 견뎌 수 있습니다 스캔 뿌릴 때 됐긴 했는데 히드라스크 를 보면 안 되거든요 시도를 할까 불안한데 딱 지금 타이밍에 스캔 뿌릴 것 같은데 딱 스캔 각이긴 한데 이렇게 불안하냐 안 뿌리네요 스캔을 왜 안 뿌리지 다른 거 하나 걸쳐 뛰어오나 스캔 뿌린 타이밍인데 안 뿌리시네요 큰일났다 돈이 없네 이걸 한개다 50원이라고 치면 250원인 필요하네 250 됐다 뭐야 6개잖아 300원이 필요했구나 앞으로 좀더 가서 이거 사내방 못막고 그냥 지는가 보이는데 왜 그걸 어떻게 막을라고 애초에 마린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진출하는 것도 되게 쉽지 않은 선택인거야 그래서 사내방이 지금 안나오는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가기 충분히 나왔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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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력들 사이드로 돌리면서 병력들 충원 자 그러면서 스캔 한번 뿌렸는데 여긴 못받고 스탑 럴커 거기에 병력들 살짝 돌려놓고 자 올라갑니다 끝났어요 내려오고 있거든요 우린 가서 마무리하면 돼 땀넣고 풀어주면서 위쪽으로 올라온 사내방이 분진 바꾸게 우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여기 못들어오고 자 사내방이 앞마당은 뚫렸죠 이게 바로 실력이다 이가 막혔다 올라가자 자제 후후 이가 막혔다 이가 막혔다